어 뭐야!! 으 으으lime 쟤 카즈노 있다고? 뭐여? 야 너가 살인마지? 니가 살인마지? 야 이거 시민 죽여도 돼 경.. 어 이제 바깥트로 나와도 되는거에요? 어 나와도 돼 나 시켜봤어 야 어떤 애가 나 쫓아온다 둘만 있어 둘이 둘만 아는 거 와 야 경찰이 시민죽이면 어떻게 돼? 이야 저거 저필이 저필이야 아 진짜? 클릭을 하세요 이게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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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식이야 아니 던 터치라고 써있잖아 혹시 영어 할 줄 몰라요? 던 힌미라고 써있잖아 뭐야 어깨 떨어진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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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니 어떤 애가 아까부터 따라오는데 얘 뭐야 죽이려고 형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랑 같이 있을 때 잠깐만 의사한 사람인 거 아니네 야 이거 재밌어 보이더라 이거 하면 뭐 저 사람한테 서로 안 죽인데? 화살 중 글쎄요 저 글쎄요 하는 톤이 살짝 올라가면서 뭔가라 생각하는 듯 했으니까 너는? 말다 아 아 뭐야 뭔 소리야 아 아 안되다 아 대놓고 칼 지은 사람에 최우지 GG 빅맨님이 마트 꺼내기 음 지금 타이밍에 확사 대량 확사로 하면 되겠군 야 진짜 GG 치니까 플러스 5 칼마하라고 뜨는 애 난 안주는데 아 그거는 확률이 아니라 그 뭐 그 매너 그런거 주는걸요 아 매너 아 매너 있어 아 살인자 한번 시켜줘 진짜 살인자 한번 하니까 1%로 내려봤어 난 왜 살인자를 안해주는거야 살인자 하고싶다고 아 오 근데 저희끼리하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앗 이한자가 내꺼다 어 오 여기 여기 클럽이다 빠빠 빠빠빠 못써요 뭐써요 내 옆에서 살인사꾼났어 아니야 안났어 아냐 돈벌어야지 무대 위에서 에어 뭐하는돈을야 무대 위에서 순인잠들다 형결고 와아 내 아니야 рад지 야 이거 왼쪽 클릭해 하네 왼클릭이야 뭐요? 아버님! 멋사야! 멋사랑 확신해! 만득이 저쪽으로 갔다 죽었네? 멋사야 너 꼭 그렇게 다 가져가면 독이 오래된다! 야 멋사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먼저 죽이겠어? 맞아요. 솔직히 그러면 완전 당할 못이죠. 그니까 아버님 두더지않게 하는거예? 와 3포인트 얻었다! 진짜 못산거같아. 잠깐만 바른대로 얘기해 봐. 너 아니에요 맞아? 저에요? 저 아니에요. 저에요? 저요? 야야 미온다 미온다. 펑계! 펑계! 펑계 친다. 펑계! 펑계 친다. 아 넌 두루. 아 넌 두루. 아 나 죽아. 아 넌 두루. 아 넌 두루. 아 넌 두루. 아 넌 두루. 오 레그존스 할뻔했네 와 진짜 아까 전에 너 진짜. 살인마 게리야 게리. 아아아악! 어 아니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너랑 같이 있었어 같이 와인 한잔하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 추리를 해봅시다 출발하려고 했네 어 멈춰 춰자 어 지라가한테 멈췄잖아 멈춰 춰자 누가 보빈이야 이 안에 범인이 있어 그 녀석을 죽.. 누가 범인이냐 어떤 자식이 범인이야 드디어 걸리면 나한테 죽는거야 아주 못된 자식이구만 아주 나쁜 자식이야 그 녀석을 찾아낼거야 어디는 지켜볼거야 야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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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죽을 뻔했다 아 뭐야 도대체 아 한 10개 지르면 10개 다 실패해요 아 아오니 여기 놀이동산 또 포기하는 데 있는데 아 맞아 이거 롤러코스트 타는 것도 있어요 아오니 메이플스토리는요 말만 일퍼지 0.01%에요 와 여기 핫도그 핫도그 파는 데 있어 여기 핫도그 주스 안돼 누나 먹는 거 그만 총살이 누나 아거님이랑 저랑 문 마주쳤는데 동공이 0.5cm 커졌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야 나 죽여봐 난 별백해 사람이 죽었어 난 근데 적을 찾고 말 거야 아아아아아아악 누가 내 이름은 악록본주 과연 누가 먹입니까 저거같애 저게 살인마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뭐야 오 그 두개 나왔어 걱정 마시죠 여러분들 누가 먹입니까 경찰이 경찰 아는게 뭐야 여기 홀로코스터 경찰 너무 못쓸모잖아 경찰 뭐하세요 순찰이라도 도세요 여기있지말고 아맞아 여기 가만히 있잖아 여기 앉아서 모델업을 하지말고 순찰 도세요 빨리 뭐하시는거에요 경찰님 못받지말고 여러분들위해선 열심히 도와줘야죠 아 개소리에요 내리겨!!!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자기재가 있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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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가는데 가는데 야 이거 타면 안되는거 아니야? 가는데 타면 재밌되는데 안 돼! 야! 와! 핥 맞췄어! 짜안! 롤러코스터 타면서 활성의 야! 사냥아! 릭탄이 그쪽에! 그쪽에.. 얘들아 그쪽에! 그쪽에!! 그쪽에!! 롤러코스터 타고 앉아있네 모토레이더 삼을 수 있어 이거 아니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뭐 타고 있는 거야? 형 깡치기 그쪽에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여러분들 처진다 봐 여러분들 처진다 와 활 빛 맞췄을때 죽는줄 알았네 진짜로 와 저 녀석 굉장히 대담한 살인맘들 야 저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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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디야 너는 금을 왜 먹어! 아 인종은 금을 왜 먹어 이 멍청아! 롤러코스터 좀 타고 싶어서 먹었다고 해! 잠깐만 빨리! 아니 민중의 지팡이가 계속 와! 아니 일을 하세요 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 하얘 어딨어! 어디야! 아니 우리 살인자 인성 나빠요 조심해야 돼요 아 오늘 살인자 개무섭네 진짜 하거지? 농가나 진짜 아 어딨어! 어딨다! 살인마 발견했다! 살인마 발견했다! 이곳은 알파이굴처! 알파이굴처! 살인마다! 중룡님이 죽는 장면에 사진을 담았습니다 저기서 시프트 한 200번 눌렀는데 저 친구 계속 째려보더라구요 야 이거 커트로트 있다! 커트로트 있다! 개리야 거기 있잖아! 야 커트로트 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진짜 안해! 개리야 니가 하는게 뭐야! 개리 바보야 바보야 경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야 그쪽이 뭐하는거래요 지금 저렴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는 저희 시민여러분들이 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쳐! 경찰 니가 하는게 뭐야! 야 비매내 경찰서로! 에? 용감한 시민경찰이야!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됩니다 시민상이다 시민상 와 용감했다 진짜로 흐헤헤 잘했다 어디가 호흡한걸래 흐흫흫흫흫흫 우리끼리 할 수 있냐 이거 자꾸 리.. 어? 다시 들어가졌다 어? 야야야 하자하자 나 확률 높다 왜 안들어가졌는데 형?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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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량이 안고 뭐지? 뭐야 시작됐는데 못나가졌는데 뭐야 왜 안나가져 빠! 베빠빠! 나왜 어딜 나가 나 나갈래 가이린자한테 죽으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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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티초대 좀 파티 돼있나? 나도 파티 안되 있는거 같은데 나갔다와도 돼 들어와지지 않았어요? 어 들어와졌다 이제 뭐야 어 들어와졌다 다시 야 우리들끼리 방 될 수 있다는데 어 확률 높네 그래도 워드 확률 안 돼 또 안 돼 안 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설마 내가 안 되겠어? 야 화를 그렇게 대놓고 다니면은 누가 너무 경찰인 거 다 아니까 궁금해 쟤 얼굴이 살인자다 일단 쟤 녀석 얼굴이 살인자야 얼굴 좀 봐 쟤 무조건 살인자 저 녀석 청소기 누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저 경찰입니다 저 녀석 청소기 누누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경찰이 경찰이 가장 위험해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걱정된다니까 한 명 죽여볼까? 여기 오는 거 나도 판독이 어 뭐야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거기서 소리 났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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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알리바이를 얘기하세요 사람 한 명 한 명씩 쏘기 전에 저는 얘다 어 설령한 시민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청소기 누누가 맞는 것 같아 청소기 누누가 2층을 아까 걔 아니면 청소기 누누 모사님이 죽었어 여러분들 제가 설령한 시민을 죽였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깨끗하나 눈가리 뒤집혔어오 역시 저 녀석 얼굴이 펌잇이었어 저 녀석 얼굴이 저 녀석 눈가리 뒤집혀 타고 빨리 가 어 여기어딘 어디갔는데 어디갔는데 어디갔어 개무섭게 생겼는데 개무섭게 생겼는데 아 아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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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오아 어 눈가리 엉감자 오늘 개깜 눈 했네 진짜 уст다 어 침 나와 야 눈만 찢는데 공포에 화찍는 줄 알았네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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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타님 와아 리타님 이겼어 리타님 이겼어 와아 리타 나 지금 지금 니가 해낼거라 생각했어 와 여기 그냥 사람 다 죽이네 난 니가 해낼거라 생각했어 야 역시 청소인 은호 얼굴 한 애가 범인이었어 역시 사인자는 청소인 은호야 아니 아니 눈은 댕디랗게 보는데 처음 봤는데 갑자기 가지고 달려오길래 눈 가득 치니까 달려오길래 깜놀랬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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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또 한 번만 경찰이라도 한 번 해보고싶다 나도 아무것도 심 경찰 재밌당 경찰 재밌당 그는 나의 YT 등록 좀 주세요 지난번 신청했는데 으아악 으아악 난 봤어 난 봤어 저에서 연기하고 있어 어 뭐야 아씨 어 어 똥나올거 같아 으아악 아버님 주막에 지금 시체가 다섯개에요 오오오 여섯개는 넣은거 같은데 여섯개네 여기 여기 사람이 이게 일곱개될거야 으아악 아니 시체한테 야 시체보러가면 다 뒤져 아 야 쟤 또라인 또라인다 쟤 쟤 또라인다 진짜로 쟤 쟤 쟤 쟤 쟤 이상해 야 빨리 야 경찰 뭐하냐 야 우리 머쌓 경찰이잖아 빨리 으아악 우와 주막에 시체가 열개야 아니 너 경찰이잖아 쟤 죽었구나 경찰 나 죽었는데요 머쌓 시체에 가면은 경찰 으아악 안돼 오지마 아 지금이야 지금 활먹어 활먹어 우허 쟤 다이아칼이야 왜 쟤 쟤 쟤 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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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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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아아아 alsom 아아아아아앜 오 죽이고 수그 Fan 잞고기고 estas 어우 질그러매 이딴 저걸 난 주길거라구 아아아아ふ 아니 활 활 너 뭐야 에어우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은 아니 진짜 못 하지 아앙 럴 Zo 친구야! 금 늘대봐! 마지막 한 명 봤어 그거 희망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로 아 디텍티브 왈은 무한이구나 알려줘야지 나는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왜 화살이 왜 사라지는거야 도대체 쿨타임 있어요 내구도로 쏘는거에요 아 아 아 깜이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아 내가 탐정의 역률이 10% 아 제발 왜 또 한걸리지 내가 탐정이 아니구나 아 저 시민입니다 나 살인자 해줘 살인자 해줘 아 이번에도 멋살걸? 저 아닌데요? 어 나 경찰 걸렸다 야 꺼져 황조 너만 뒤진다 하나 둘 셋 경찰이라메 야 경찰이라메 경찰이 안돼 민중인 지팡이가 뭐하는거야 자기도 따라와라 인간들만 따라와라 아니 개팔이야 여기 아니 경찰이 너냐 경찰이 가까이 보면 뒤진대 뒤진다 야 경찰한테 가까우면 뒤진다 뭐야 뭐야 진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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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찰이 너냐 경찰이 가까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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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대 어 야 뭐야 쟤야 쟤야 쟤거 같은데 아 금 좀 아 금 좀 주세요 죽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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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님 대먹을라고 나먹을라고 이 자식들 귀엽대신이야 아니야 아니야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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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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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괴리 죽인다 죽여요 죽여봐요 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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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요 죽여봐요 까비 맨손이 들이는 거 했어 아 습니다 자 살인자 일단 주인님 탐정이가 주민님이 죽으면 팔은 잘 먹어줄게요 네 그러니까요 인놈인 거 같기도 하고 아 어떤 놈이 살인자일까 뭐야 누구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악 박씨야 박씨 박씨 잠깐만 죽여 으으으으으아악 아아아아악 어!! 박자가 활도벅냐!! 사리자가 활도벅냐?! 오아아어어어 와라 이씨 니탄이 우클링으로 죽여버려 죽고싶어? 와봐봐봐봐네 야 나 외국인이! 우리 외국인이 채팅으로 리타닛, 리타닛 버빈이라고 채팅되고있어 어 뭐야 화쌌는데 안나갔어 뭐야 못맞춘거죠 변명이자 그게 아니라 당겨서 바로 쐈는데? 못맞춘게 아니라? 살짝 딜레이가 있나봐요 저도 그랬어요 큰일났다아 잘하는에 걸렸다아 이거 외국 수업이라서 렉.. 렉.. 아야야야야!! 이겼는데 우리? GG 어후 잘했다아 와 진짜 이거 실화냐 여태까지 하면서 한번도 안 걸려 저도요 한번도 안걸려요 한 번쯤은 걸려야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이라도 한 번 걸리는 거 마음의 위로는 좀 되요 경찰인자 두 번이에요 확률 몇 퍼센트에요? 와 와 Y뛰드는 거 봐봐야해 확률도 안떠 이제 어 6% 쩐다 나 몇%야? 저 20%야 장난? 아니 이거 무조건 못사잖아 무조건 죽여야되잖아 와 진짜 YT 와 진짜 YT YT 뭔데? 오 22% 됐어 갑자기 오 23% 됐어 어 못사다 못사다 못사 이거 무조건이다 저 아닌거 나 머사 일단 바로 때려본다 저 아니라니깐요 저 시민걸렸어 나 레알 시민걸렸어 레알 시민걸렸어 레알 시민걸렸어 그래서 죽이는거야 살인자거든 아버님은 아아 아아 아버님이 살인자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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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마 죽이더마 죽이더마 야 이거 버스가 모는거 보니까 왜서 확률적으로 여자가 범인일 수 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아버님이 또 저를 모네요 그러네 몰고모는 모는거네 아악 어 왜ic 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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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중료가 방금 그게 어죽했는데 너? 진짜 너야 왜 연기를 하지? 저 녀석인거 같은데? 저 양복이 입었던 애 왜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를 하지? 맞아 게리야 맞아요 말투게 못사다 못사다 와아아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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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료야 그러니까 범인이야 까만 버린다 그가 범인이라고 그는 사람들을 다 죽을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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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소리다 죽었습니다 저 뭐야 머스 아니라고? 오 이거 중료기야 중료기 뭘 나야 진짜 너불아 중료기야 무조건 중료기야 흐름을 모르네 중료기야 중료기 조심 아우리드 중료기 조심 난 범인을 봤어 그는 잔임무도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날 죽일거야 뭐야 아악 난 또 봤어 뭐야 죽었네 아니잖아 이 똥멍청아 이 똥덩어리야 이 똥파매나 진짜 활 드럽게 안나오네 야 경찰이라도 한번 걸리게 해주라 진짜로 경찰알 먹고 시민이 집혔어 경찰알 먹고 누가 살인자야 야 이번판 아무것도 안나오면 바로 접어야지 이번엔 확률이 높다 은근 와 저 22% 17%입니다 아 이번에 저러온 세상 저러온 6% 저 시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경 살인자 걸리면 처음부터 칼 들고 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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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라고 나와 네 뭐 더라고 나와요 와 저렇게 해나오네 저 뭐사 죽으면 뭐사님 뭐사님 그만 따라온다 뭐사님 그만 따라온다 뭐사가 범인이다 아니라고 죽는 소리가 났어 뭐야 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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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하지마 내가 너 옆에 있었는데 I'm FBI I'm FBI I'm FBI 어? 어 뭐야 바로 이겼는데 이러면 아거님이 또 못 와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저히 안걸리네 진짜로 야 미쳤네 진짜 미친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도 안걸려요 나 이거 YT등급 신청을 해야지 이거 와 저기요 저기요 저 하이픽셀서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YT등급 좀 주시면 안될까요? I'm Korean YouTuber Very Very 바비러 우리 끼리하는 방이 TVV YT 플리즈 근데 우리끼리하면 일단 머싼 죽이고 시작해야되요 방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흠흠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지간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부르르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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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빠잉 빠잉 재밌긴하다 인기 많을만 한데 오 아거님 이러면은 저희끼리 들어가지나? 해봐 해봐 한 번 음 아 우리끼리이네 아 우리끼리이네 어이 오 됐다 어거님 몇 퍼센트에요?